보이지 않는 걸까 오더랜 오빠 딸들 둘! 딸들 아빠 카드 못 봤어 카드? 카드? 사줘야 되는데 이거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여러분 아까 저희 아빠가 잃어버리신 거 맞죠? 네 아빠가 요새 너무 자주 깜빡깜빡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다가 중요한 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보는 거 어때요? 그럼 저희가 아빠 카드 지갑 만드는 김에 우리 스윗그레그 드릴 카드 지갑도 만들어 보자고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스테이씨만의 느낌을 가득 담아서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제일 먼저 제가 BVC를 도안대로 잘라볼 건데요 아까 살짝 봤는데 너무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시끄러워요? 시끄럽다고요? 어떻게 시끄러워요? 언락카드 해주세요 아직 야구에 가 귀여워 귀여워 위험하니까 목장 앞을 먼저 기도록 할게요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오 목장감이 되게 스타일리시해 아 아 뭐하네 아 아 잘한다 고마워 이거를 잘라볼 건데요 잘 몰라요 멋있다 저 질문 있어요 뭐예요 환경에 유독 관심이 많고 네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잖아요 환경 지키니 아이사 아이팬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더 느끼는 건데 확실히 텀블러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일단 쓰레기가 안 나와서 좋은 거 같아요 텀블러 오늘도 잘 가져왔어요 괜찮아요 혹시 배고플 때 머리에 있는 거 먹어요 두 개나 아이사 언니 저희 두 개만 들어야 돼요 두 개나요? 네 스윗거 하나 아빠거 하나 잘하네요 잘하네요 제 옆에 자르고 있을까요? 아이사 보여요 앞에? 아이사씨 네 수민과 아이사의 귀여운 사투리 모먼트를 많은 스윗들이 좋아하고 있는데요 아이사 귀여운데요 많은 스윗들이 좋아하고 있는데요 왜 그래요? 아이사요 아이사 아이사씨 사투리 고사 한번 해볼까요? 아 나 다 맞출 수 있을 건데 저 이거 떼 봤어요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롯데펫 니롯데가 삼성펫 삼성펫 이게 뭐야? 삼성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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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몇 번인 거 같으세요? 안 보여요 삼성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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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가위가 있잖아. 어떡해, 눈두래요. 생각보다 안 어울리는? 대박이죠? 아버지가 주무시니까 조용히 할게요. 쟨씨 올해로 성인이 됐잖아요. 네. 얼마 전 브이로그에서 졸업장 받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소감은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애들이 이제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제가 좀 보호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그런 거. fingertipipipip 가운데 표시를 해야 하거든요. 그냥 송곳을 눌러버리면 안 돼요. 아니. 텁 ban 조심해주세요. 오케이. 저 성인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스무살이니까. 대박. 이게 언니의 포스야. 알았어. 이 코코넷 코코넷 치지? 오예. 아 좀 잡아줘. 됐다. 근데 좀. 인간. 평화. 세은이. 솔직히. 하루에. 거울보고. 예쁘다는 생각만 봅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말이야. 무슨 그런 말이야. 솔직히. 그런 생각 안 했지만. 뭐. 열 번 중에 여덟 번. 와. 진짜예요. 언니 그러면. 씻을 때도 뭐하다. 너무 해서 다음에도 씻어요. 어제도. 어. 사실. 세수하고 어흐를 봤는데. 엄청 이쁘다. 살짝 내려오는. 내려. 제가. 제가. 조심해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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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아 이걸 걸리네 아 뭔가 징그라고 아빠 전화와요 아빠 전화와요 아랫집 아빠도 일어나겠다 이거 좀 좋아요 이따가 카드 지갑에 데코레이션 해야겠어요 여러분 이제 좀 제가 잘하는 게 나왔네요 최근에 성덕이 된 풀네임 신네버랜드 자윤씨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 선배님 노래 한 소절 불러줄 수 있어요? 저요?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얘기해줘 자 애기 펫탑을 치워주세요 배드부를 어떻게 치는지 몰라 무료클래스 움직여도 갈 것 같은데 시은씨 네 미처해서 들어가십시오 완벽 체언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는 귀여운 니은 춤을 보여줄 수 있는지 수연씨 수연 귀여워 귀여워 잘 타는 마음을 너는 알겠지 왜 난 일이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넌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아이 잘한다 바나나인가 바나나다 바나나다 이렇게 어쩌다 우리 다 괜찮아? 아빠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저는 이제 배드부를 치워주면 끝나요 애기 펫탑 야 들어가 구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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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하는데 안 돼 구름으로 해봐 이렇게 잡고 다 끼우고 이유를 그냥 이렇게 들어야 돼요 와 진짜 잘한다 잘한다 맛있쌔이야 감사합니다 저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저랑 수민 언니가 카드 직업을 예쁘게 꾸며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드디어 제 미술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됐네요. 이거 뭐야? 희한한 스티커도 다 뜯어있네요. 그러면 다 믿음이네. 이거 어떡하냐? 제이씨! 네! 황매즈의 비주얼 폭격! 트윙크! 엄마나 화제였는데 지금 이 상태로 제 오프닝 재현해보세요. 이 상태로요? kasih. metteon. T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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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싸다! 나 잘 못 꾸미는데? 어? 잘 꾸몄는데요? 언니 층 셋이서 유니커버 모델을 하게 된다면 어떤 컨셉의 노래를 하고 싶나요?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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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하다! 웨이브 섹시한 웨이브 한 번 해줘! 웨이브야! 한 번 거! 칭찬해! 이거 붙일래? 언니! 네! 제가 엄마 것보다 더 맛있다고 했던 주년이 미역국 있잖아요? 네! 미역국 이후에 자신있는 요리가 생겼어요? 있어요! 굴 오일 파스타 잘 만들어요! 레시피 알려달라고요? 일단 굴을 씹고요! 면도 쌓고요! 음... 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물이랑 면이랑 다 같이 넣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번 신곡을 안무와 함께 ASML 버전으로 들려준다면 올해가... 나 같이! 나 같이! 5,6,7,4... 다다다따다다다다다다! 서이이나 도 유! 아 리리블리블리블리블리블리러! 아 리리블리블리블리블리블리블리블리러! 아 리리블리블리블리블리블리러! עarkan! 아 사 지구나 이vid'll still effect! 다 저도 괜찮아! 안 Ruben & Ruben & Ruben 세이자! 예이! 정답! 잠깐, 지금 컴백 전이라 다들 슈퍼가 너무 하고 싶어서 다들 이런 생각이 안 나요. 상권부 대박 다 만들었어요. 저도 다 만들었어요. 제이씨 먼저 소개해주세요. 아 알겠어요. 저를 상징하는 강아지를 일단 붙였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 스티커를 붙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붙였어요. 이것도 그냥 붙였어요. 그냥 붙이면 어떡해요. 스위스 향한 다음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스위스 향한 다음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스위스 향한 다음이에요. 일단 여러분 제가 색깔 조합을 좀 맞춰봤어요. 이렇게 보라색이어서 심플한 흔색으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글씨가 너에게서 벽이 느껴져 완벽. 일단 스위트 추기로 해요. 오늘 저희 다 같이 카드 지갑을 만들어봤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이 카드 지갑들은 추첨을 통해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스위트 아파트센터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받으시면 인증샷도 콕콕 담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릴까요? 지금까지 아빠 안전파의 스테이씨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지갑 잃어버리지 마요. 안녕. 발가락이 한 번 했을 때는 좋아할 것 같아요. 정산을 받게 된다면 나를 위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효도랑 적축 말고 딱 고로지 나를 사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비싸도 돼요? 네 비싸도 돼요. 저는 차도 사고 싶고 건물도 사고 싶고 저는 조금 이끄어요. 구멍 크게 갖는 거랬어요. 사실 집을 진짜 사고 싶어요. 진짜요? 집 사고 싶어요. 하우스. 마이하우스.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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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